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듣기 때문에 좀 재치 있게 하고 세상에 독립운동가가 룸사롱 남돈 다른 사람 돈 받아 가지고 룸사롱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 받아 선거하는 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아주 시위적절하게 했네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은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 이렇게 홍익표 씨가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립운동가들이 돈 봉투 돌리고 룸사롱 가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머리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사람 같습니다. 상대당 말이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운동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홍익표 대표는 운동권보다 검찰이 룸사롱 더 많이 갔다고 했지만 이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586운동권 출신들이 돈 봉투 좀 돌리고 룸사롱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런 거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은 아니지만 586운동권 분들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가장 여러분들 큰 죄악은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 선거 사기가 제도화된 베네수엘라 비슷한 나라가 될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룸사롱 정도가 아니고 돈 봉투 돌린 것 정도는 그냥 애교인 겁니다. 586운동권들은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국가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아홉 분을 저지른 겁니다. 양정천이나 이건영 씨 같은 사람이 다 누굽니까?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이해찬 씨 안 누굽니까? 다 운동권의 대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른 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비겁한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여러분들 나라에 참 잘못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만 좀 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운동권 일부는 정치권에 룸사롱을 갖고 정리를 참 잘해놨습니다. 운동권 권력은 선거대도 일반결정 위성정당 창당 위장탈당 국민세금으로 운동권 부모와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법. 울산 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누구는 재판을 받고 있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에 아예 눈을 감았고 돈봉투 전당대회 했고 5.18날 광주 룸사롱 사건들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뭡니까? 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권이 절일은 공직선거의 선거사기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당 후보에게 전산조작을 통해 쑤셔넣고 사박 5일 사이에 위조된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온 것이 그게 여러분들 가장 큰 제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절대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조선일보의 사슬이란 것이나 조선일보의 칼럼이란 것이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문동만 다 성을 읽게 하면 독립만실만 외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안 쓰는 것보다 쓴 건 낫지만 제가 그래서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은 그냥 5%에 해당하는 95%를 덮는데 조선이 너무나 여름 기여하는 겁니다. 조선이 여름 기여하는 것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2018년 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그 선거 사기를 보고 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구나. 이게 2018년 1월 29일자 기사니까 6월에 여러분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이때 이러면 한참 2017년 후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론이 나와온 겁니다. 총을 쏜 사람은 이해찬이고 그 뒤에 추미애 김민석 추미애 2018년 1월 16일 최소 20년 집권 비전 제시하겠다. 김민석 1월 24일 지방선거와 개허는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을 갖고 있는 소명감을 갖고 준비한다. 이 사람들이 다 선거 부정을 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1월 25일 이해찬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다.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려내서 정착이 된다. 이해찬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된다.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을 2017년에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완전히 부정성을 저질러가지고 지방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때 이럼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 그 가운데 20명을 호남 출신들 집어넣은 겁니다. 그 호남 출신 가운데 몇 명은 처갓집의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이런들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면 호남 출신이 아니면 호남집의 처갓집에 장가를 가든지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25개 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2018년 때. 2018년 때 부산에 15개 구청장 가운데 13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으로 시간 있으면 분석해가지고 몇 개는 분석해가지고 발표했지만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에서 몇 명 한 3, 4명 정도가 여러분들 국민의 힘 출신이었을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이렇게 쳤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행편이 없게 됐는가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덮는 데 적극적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덮을 수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럼을 볼 때 사슬을 볼 때 야 너가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사냐 너가 지금 50대고 60대면 지금 한 30년 정도 살 건데 그럼 30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선거 부정 때문에 망가지는 걸 다 봐야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그걸 덮는데 조선일보와 이렇게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이런 거 독립운동가 돈봉투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거야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5.86운동권 내리 가장 큰 제약은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무너뜨리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을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착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